다음은 오늘의 승리팀, 성윤관대학교의 수은 선수, 양준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경기에 상당히 여유 있게 경기를 펼쳤습니다. 오늘 경기 어떻게 임하셨나요? 경희대 전 경기에서 좀 여유 없이 하는 바람에 저희가 말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. 그 경기 좀 생각 많이 해가지고 오늘 좀 여유롭게 플레이하자 해서 슛도 던지고 해봤는데 잘 들어가서 잘 풀렸던 것 같아요. 오늘 경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본인 말고도 이렇게 오늘 경기에 상당히 큰 활약을 보여준 동료를 복점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? 제 동기 윤기라고 생각합니다. 윤기가 저랑 같이 뛰는 학년 중에 윤기가 같이 뛰는데 제가 패스 항상 줄 곳을 찾아다니고 또 잘 받아먹고 평소에도 마음이 가장 잘 맞아가지고 경기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마워요. 네. 그럼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. 부모님께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님께요? 네. 어... 아빠... 아빠가 좋아하는 NBA 플레이 항상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아직 연습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플레이로 아빠 기분 좋게 해줄게. 엄마도 항상 고마워. 사랑해. 오우 좋습니다. 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엄마도 항상 고마워. 사랑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ην